한 번 가보겠습니다 압니다 압니다 흐흠 아 데미지가 들어갈지 모르겠네 어 나름 많이 한 것 같아 압니다 창의 자리 하압니다 자 사슬지역으로 불리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서술지역 서술지역이 무적기 아닙니까? 서술지역이 무적기 아닙니다. 서술지역이 무적기 아닙니다. 서술지역이 무적기 아닙니다. 점프 서술지역이 무적기 아닙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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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아 잠깐만요 어우 오오오오오오 편하다는 어, 퀴툴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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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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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세빠박세 오오오옿 갈뻔했어 갈뻔했어 가도 이상하지 않았어 어때요? 어, 야 아, 조금 남았는데, 이치 아, 이거 못 잡으면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? 어어어 허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오, 티어, 티어 헛다, 티어 다시 생각해보자 오, 티어 맞춰면 끝나는거 같은데 이제? 아 여기다 아아 깼다 아아 박스군 다른거 뭐 할 여유가 없었어 일곱개 나왔네 일곱개 아 윤윤 2895 아 이렇게 되고 소소 300 360만에 1.4 스텝 해피율 10%는 뭐해 돌리다 말았거든 아 박무가 낮아가지고 쉽지 않았던거 같은데 어 거즈에 9%에 8이 있는정도 아 확실히 박무가 낮긴 한데 다른 캐릭터였으면 딜도 안 돌아갔을거 같은데 그래도 뒤불은 박무고 무시 스킬이 좀 있어가지고 데미지가 들어가면 들어가나 봅니다 자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S 술더 안무역 토falls 주꾸 أو 땡 자러 뚜